부터 팔십 삼 페이지부터 고 뒤에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삼백팔십 칠 페이지까지 삼백팔십 칠 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걸 요약했습니다. 요약한 거니까 일단 그거는 그걸 전제로 하는데 요약한 자료를 보실까요? 그럼 환기. 환기는 일단 환기용 창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환기 설실 설비를 수시로 가던 그니까 수시로 뭐해라. 환기 해주라는 거죠. 환기 시선을 수시로 작동하라.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게 없죠. 그런데 1인당 환기장 이거는 시간당 21.6 세제곱미터 이상인데 요거는 조금 애우기는 애매하긴 한데 그냥 그거는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채광이죠. 자연 조명이죠. 자연 조명은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를 평균 5% 이상인데 최대조도하고 최소조도죠. 10대1이죠. 그래서 자연조명은 10대1. 반면 인공조명이죠. 요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글이겠죠. 인공조명은 학교 안에 조도는 300 룩스 이상이죠. 그거는 꼭 기억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 룩스죠. 300 룩스 이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 최대 최소의 비중은 3대1이죠. 그러니까 실외 자연조명이요. 채광은 자연조명이 되는 10대1. 조도 인공조명은 3대1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숫자들은 조금 기억해서 보시는데 일단 뭐야. 인공조명은 300 룩스 요거는 꼭 기억해서 보시고요. 요거는 꼭 기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실내 온도 및 섭도는 온도는 18, 28이죠. 18, 28 이게 우리가 기본이 되겠죠. 실내 온도는 18도 너무 더워도 안되고 너무 추워도 안되기 때문에 기준이 18, 28이죠. 그래서 18도 이상 28도죠. 그런데 냉방과 난방은 제일 끝에서 2도씩입니다. 그러니까 냉방은 몇 도에서 몇 도? 그러니까 난방은 18도에서 20도. 그리고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그러니까 각 상한에서 2도씩이죠. 그래서 18도에서 20도, 28도에서 2도 줄어드니까 26도죠. 요렇게 되니까 요거는 한번 정도 보시고. 비교 섭도는 38이죠. 30% 이상, 80% 이하. 그러니까 조문에 있는 내용들은 상식적인 것은 따로 제가 적지는 않았고요. 그중에 좀 수어막적으로 숫자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주의하시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물론 조명이 마음은 안되. 눈부시면 안되겠죠. 이거는 상식적인 상황이 되겠죠. 자연조명이든 인공조명이든 채광이든 조동이든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되는데 눈부시는 그런 구도로 되면 안되겠죠. 그래서 눈부심, 반사물을 통해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커튼을 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야. 이런 시설들을 갖춰야 되겠죠. 이것은 이거는 병원으로 행동을 수업하라. 이것은 방식으로 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방식으로 하여. 이것은 방식으로 한 방식으로 한 방식으로 해당의 원투심을